죄송합니다. 하지만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대로 멍청이 있으면 내가 정말 폭력 경찰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포기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도 않을 거고 숨지도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난 우리 가족들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누가 말린대? 그래 포기하지 마. 나 무슨 경 고지 꺾을 생각 없어. 팀장님. 근데 소장님한테 보고는 했어?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해지는 게 무슨 경 하나인 것 같아? 왜? 자신이 민폐 캐릭터라는 생각은 안 드나?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요. 뭐? 나만 생각하면 눈 한 번 질금 까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민중의 지팡이 노르타를 했더니 무고한 시민이나 두들겨 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전 저한테 월급 주는 국민들 절대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시겠다. 저는 폭력 정찰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감찰을 요구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감찰을 요구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감찰을 요구합니다.